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애멸렐드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인생에 기회가 된 아메이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근데 마트 바꿔쓰기와 1인기업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마트를 바꿔쓰는데 사업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랑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기 전에, 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자립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큰 집을 갖는 것도 좋고, 자동차를 갖는 것도 좋은데 저는 자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쪽으로 형제가 9명이고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형제가 6명입니다. 참 많죠.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나 아니면 삼촌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에서 돈을 잘 벌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와서 뭔가를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립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좋은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을 그게 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직장을 나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생각을 했더니 저는 좋은 직장을 다녀도 자립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열심히 살았는 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제 마이크로마우스 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로 찬 로봇인데요. 이거를 하면서 학생부 국제 경진대회에서 제가 학생부 2위를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나중에는 벤처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제의를 받아서 IT 벤처 회사를 2000년대에 설립을 했다가 잘 됐습니다. 한 18명이 될 때까지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회사에 돈이 투여가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더 외자 유치를 받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회사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회사의 사업 경험이 처음이고 같이 했던 분들이 대다수가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시점에 회사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BK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신경도 많이 쓰다 보니까 위가 안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성 위기향이 생겼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다니면서 미래가 불안해서 은행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야겠다. 나이 들면 들어서 찾기에는 너무 늦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민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술 이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재원이 만약에 이민을 온다고 하면 그 이민비를 거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언어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로 기술 이민을 계획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벽반 영어학원까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한 몇 년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캐나다로 기술 이민을 한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반 영어학원을 갔는데 뒤에 앉은 젊은 부부가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사업이 바로 아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과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꾸준히 오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팔아줘야겠다 해서 제가 위가 안 좋으니까 위에 좋은 게 있으면 하나만 줘보세요. 라고 해서 처음 제가 썼던 제품이 바로 이스트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준 거니까 생각 나면 먹고 생각이 안 나면 안 먹고 그렇게 그냥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어느지 한 1년이 지나니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니까 위가 굉장히 많이 편안한 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장소에 가서 어떻게 생활습관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건강식품을 같이 섭취를 했더니 위가 나중에는 위염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회사를 다닐 때도 항상 걱정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걸로 가장 큰 걱정을 하시나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전화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용자가 5천몇 명이 생길 때까지 7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전화가 스마트폰은 3년 만에 5천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앵그리버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화에서도 나온 건데요. 게임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은요. 그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는데 35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변화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요. 2010년도에 처음 서비스를 오픈해서 지금은 1억 명 이상이 되거든요. 사용자가. 그런데 지금 몇 년인가요? 2020년이잖아요. 10년 만에 1억 명의 사용자가 생긴 겁니다. 세월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만화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프레젠테이션은요. 지금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아디다스 공장의 무인 로봇입니다. 이 무인 로봇을 사람들 대신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더니요. 600명이 하던 작업을 사람은 160명만 써도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기 때문에 생산량도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 최대 8억 명의 실직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로봇 사용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동화로 일자리의 25%가 10년 안에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5%입니다. 무려. 그게 10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내에는 직업의 절반인 47%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위험성,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순위로는요. 텔레마케터, 회계사, 작은 슈퍼 같은 소매 판매업자, 전문 작가, 부동산 중개인, 기계 전문가, 비행기 조정사, 경제학자, 건강관리용 기술자, 배우. 그리고 건강관리용 기술자는 의사도 해당되지 않나요? 의사, 약사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되어라. 아니면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의사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아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사회가 빨리 변하고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소개 드렸던 카카오톡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이런 회사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플랫폼 하면 기차역이 생각나죠. 기차, 플랫폼에서는 기체가 대기하고 있고 그 기차를 타려고 하는 손님들이 플랫폼에 모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카카오톡 같은 혹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소비자가 몰립니다. 또 그 많은 소비자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다양한 생산자들도 몰립니다.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에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들이 대세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플랫폼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기그 이코노미라는 말이 신조어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공유경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떴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소득 상위 20% 즉 이 공유경제에서 주택이나 자동차를 가진 고소득층이 하위 20% 즉 노동만을 제공하는 저소득층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되어서 수입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앞서 나오는 지금 사진은 우리나라로 치면 배민커넥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짬짬이 퇴근 후에 물건을 택배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라는 게 회사에서 직원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하나 딱 개발을 생각을 해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그때서 모으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개발이 끝나면 그 즉시 그 팀을 해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직업의 혹은 직장의 개념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코로나라는 게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 세대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지금 경제학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대면 서비스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언택트 마케팅 서로 대면하지 않고 얼굴 맞대지 않고도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살 수 있는 언택트 마케팅 사업이 주력을 이룰 거고요. 그리고 무인점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편의점이 무인점포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인점포가 생겨나면 하나 우려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편의점을 내가 나중에 퇴직 후에 내가 편의점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사문금을 좀 들여서라도 빚을 좀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무인점포가 되면 저한테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에서 그냥 가게 빌려서 무인점포 시스템을 그냥 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도 키오스크라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완벽하게 무인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사람은 거기에서 제품이 비는 제품을 주기적으로 갖다 채우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라인 교육.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몸이 웬만큼 아파서는 학교를 늘 가라고 어머님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앞으로 교육 시스템도 큰 변혁이 일어날 거다. 온라인화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고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화상회가 당연히 활성화되게 되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쇼핑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도 비대면 택배 혹은 드론으로 무인 택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메이사업을 설명해 줬던 스폰서께서는 저에게 창업을 하라고 합니다. 1인 기업을 해보라고 합니다. 저 창업 해봤는데요. 그래서 몇몇의 18명의 직원을 데리고 벤처 사업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창업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아메이사업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승엽 씨가 직접 들어보고 선택하면 될 문제를 왜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느냐는 말은 저에겐 굉장히 설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사업에 대해서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제 신념으로 제 생각으로 10년 넘게 살아왔는데 제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이사가 처음 소개된 게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이 D&B라는 회사였습니다. 1997년도, 8년도에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뉴월드라는 경제지에서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에서 배우는 IMF 시대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네럴 일렉토릭, 아메이, IBM, 코카콜라, 인텔, 도요다,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휴레페카드, 베네톡, 3M, 소니를 각 월별로 연재를 해서 보고 배우라는 의미로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뒤에 5A1이라는 숫자가 달려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순위 중에서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본사는 그냥 유령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만 몇 명 있는 회사가 아니고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연구, 개발, 생산합니다. 그리고 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에이더주의 여의도 3분의 2 크기의 대단히 공장과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도로가 나있잖아요. 철도도 있거든요. 그 도로나 철도를 일으켜서 기적의 1마일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아메이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피로연을 했다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와 그 다음에 미국 아동들, 청소년들의 우상인 농구팀이 있죠. 그래서 올란도 매직이 아메이의 농구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메이는 그만큼 광고하기를 싫어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JW 메리어터 호텔, 아메이 그랜드 프라자 호텔, 그리고 뉴트리 라이트 등등 많은 자회사와 자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100여 개 국감이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는 국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희 와이프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를 따라서 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국제 비즈니스를 오픈해 주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시는데 제가 열심히 다녀더니 있거든요. 해외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추울 때 따뜻한 나라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저는 저에게는 또 다른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 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물론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가족사업이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이 커서 성년이 되면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꿈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국제사업을 같이 하면서 해외 각국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는다고 하면 저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메이 회사는 리치 디버스 제이벤 엔델 회장님이 공동착업을 하셨습니다. 원래 공동착업을 하면 동업을 하면 잘 안되지 않나요? 그런데 두 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각 아들 스티브 벤 엔델과 덕티 디버스 사장님이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메이 창업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금면 성실, 그런 게 아니고 자유롭게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메이를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그분의 노력에 따라서 철저한 보상을 해준다는 기업 창업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해줬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에드슨 마케팅 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을 개발한 CEO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님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포드 자동차 회장님, 코카콜라 회장님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회장님들이 이미 받은 상인데요. 1993년에 리치 디버스 제이반 앤델 회장님이 이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밴 앤델 회장님과 제이반 앤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하셨다고 합니다. 미 상공회의소 의장이 뭐냐고요? 미 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전경륜에 해당됩니다. 경제계의 수장들을 모아놓은 모임이죠. 거기에서 의장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메이가 미국 내에서도 별로 의심스럽고 신뢰도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자리에 피라미시나 다단계하는 회사의 회장을 자리에 올려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밴 앤델 회장님은 미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때 나온 프로젝트가 원포험 프로젝트입니다. 뒤에서 설명이 될 건데요. 아메이에서 신제품을 매달 하나씩 올릴 때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들의 제품들도 하나씩 올려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포험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처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미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 아메이에서는 중국 아메이에 큰 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20주년 행사를 할 때 미국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아메이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아메이에서는 빌 클린터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아메이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준다고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 회사가 신뢰가 깊고 그리고 존경받는 기업이 아닌 이상은 함부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죠. 여기에서도 정말 저는 회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선배님 말씀들을 들으니 아메이는 추정 60분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EBS에서 아메 회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EBS는 무슨 방송이죠? 교육방송이죠. 거기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땅콩 회양으로 큰 무리를 빚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기업들을 방문하고 그 기업의 CEO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회사도 좋은 걸 알겠고 그리고 창업주가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창업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하게 될 제품이 좋지 않다고 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데 남들에게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E-STP라는 제품을 섭취를 하면서 아 이 제품이 굉장히 몸에 좋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제품을 하나하나 써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는 연구력이 저 연구력이 뭐냐면요. 상업적, 비상업적 모든 조직을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연구력이 세계 2위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큰 높은 연구력으로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농장에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생산을 합니다. 유기농으로 경작을 하죠. 그래서 그 재료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듭니다. 저 우바라 농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만 6번 갈아타고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오지라고 합니다. 크기는 경상도 크기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우시농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가 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지금 5년인가 6년 연속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 아메리카의 공식 후원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정수기에서 전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e-Spring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을 끓여 먹으려고 했더니 중금속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물을 끓여 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환경호르몬이 없어지는 게 아닌다고 하고 작년에 과부라 화합물이라고 해서 코팅 프라이팬이나 일회용 용기에 많이 쓰는 그러한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 발암물질은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e-Spring 정수기가 그 과부라 화합물을 걸으라고 표준을 NSF에서 딱 내놨는데 그거를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미 e-Spring 정수기가 그걸 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정수기 중에서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말들이 많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안 쓰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아메이는 공기청정기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메이는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SNS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하루도 못 가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항상 전 세계에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항목으로 해서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 항목을 걸을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공기청정기 중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미국 컨슈머 리포트지에서 1위를 수상한 아메이 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메이는 세제가 좋잖아. 바디로션이 좋잖아.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메이는 참 세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세제가 유명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제를 사용해봤더니 좋은 점이 예전에는 남자들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 벨트나 아니면 양말에 고무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급적급적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세제를 쓰고 나서 그런 습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왠가 봐있더니 아메이 세제는 세제 잔유물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들어가서 48시간, 72시간 안에 생분해가 돼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하천이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환영받을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써야 될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포먼 프로젝트로 한국 아메이에서 아메이 본사의 제품을 하나 출시를 할 때마다 한국 중소기업의 질 좋은 제품들을 같이 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 강아지 밥입니다. 저 강아지 밥이 휴먼 그레이드 등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냥 좀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재료들을 쓴 게 아니라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재료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를 소심하게 한번 씹어먹어봤더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 그거 꼭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제품을 그분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다 공유경제다 SNS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아메이도 지금 그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고 선두해 가고 있습니다. 아메이와 카카오톡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원번호와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아 나 뭐가 필요한데 그것 좀 사줄 수 있어? 아 근데 결제는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제가 장바구니에 다 담아서 카톡으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그분은 그걸 클릭해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배송이 되게 됩니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A클릭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런 구매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포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카오톡 다음에는 또 뭐와 손을 잡을까요? 인스타그램이 되지 않을까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늘 쓰는 생필품이라는 게 있죠. 이 생필품은 제가 어디에서든 무조건 써야 돼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서든 무조건 써야 돼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세탁, 세제 비타민, 휴지, 껌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딜 가든지 항상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는 겁니다. 이 생필품이 어디서든 써져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돈을 애니웨이 머니라고 합니다. 이 애니웨이 머니를 저는 기존에 마트나 인터넷 홈쇼핑이나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갖다 썼습니다. 월 30만원을 갖다 썼더니 300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모아서 다른 제품을 사는데 또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질 좋은 제품들이 아메이에도 아주 좋은 품질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에서 그 제품들을 그대로 갖다 썼더니 현금으로 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여기는 현금으로 만 원이 들어오지? 뭔가 좀 이상했지만 계속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통이 달라진 것 유통이 달라져서 생기는 보너스였던 겁니다. 기존에는 총판 도매 소매 같은 복잡한 유통 방식이었는데 이 유통 방식을 줄인 게 마트 쇼핑몰 홈쇼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통마저도 없앤 것이 아메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 마진을 회원의 기여도에 맞춰서 그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약 35%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저한테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재밌어서 제가 흔히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아메 제품 쓰세요? 저한테 써주세요. 하면서 소비자를 모아봤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쓰는 사람 30명이 될 때까지 모아봤더니 아메에서는 저를 12%라고 불러주고 월 3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애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다니면서 들어왔던 월급이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너스를 1년 동안 묵혀놨다가 다시 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적금인 거예요. 적금. 1년에 내가 적금으로 400만 원을 불러면요.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제가 흔히 자주 만나는 이 소비자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 수입에 대해서 관심 있는 ABC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ABC와 같이 소비자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BC를 포함해서 월 10만 원 정도 쓰는 사람 40명이 될 때까지 소비자를 모으고 ABC를 도와서 각각이 또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왔더니 ABC에게는 각 6만 원씩 보너스가 지급이 되고요. 저는 79만 원이 저에게 나와야 되는데 올 9월부터 브론즈 빌더라는 보너스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30%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3만 원이 브론즈 보너스로 포함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보너스를 1년 모아놓게 되면요. 천만 원이 12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얘기가 틀려지죠. 우리가 아로바이트를 할 때도 월 100만 원 이상을 항상 생각하고 아로바이트를 하잖아요. 이거는 알바 이상의 수입을 수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C도 이제 저처럼 실력이 점점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냥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미팅 장소나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저녁에만 시간을 냈는데 이분들은 낮에 시간 나는 사람 아침에 시간 나는 사람 다 틀리더라고요. 제각기 공부를 해서 소비자 모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ABC가 12% 월 3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렸더니 저를 SP라고 하면서 월 26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진짜 괜찮지 않나요? 이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매달 나오고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 상속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소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증가하고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내가 죽는다고 사람들이 따라서 생필품을 안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나오고 상속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게 되면 1년 12달 이런 볼륨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핀이 주어지고 월 연수입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 때 5천이다 6천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그래서 10일을 나눠봤더니 한 달에 나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월급을 받을 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세금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아메 보너스는 이미 저 아이한테 지급이 될 때 세금을 제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연봉으로 치면 연수입이 한 7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도 B도 C도 이제 소비자 모으기에 대해서는 이골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에게서 또 관심을 갖는 또 ABC를 각각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2%가 될 수 있게 ABC가 도울 거고요. 그러면 A도 B도 C도 연 5천 이상 버는 파운드 스플레티늄이 되면 아메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신은 당신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알린 사람들도 잘 알려서 성공을 시켰군요. 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받게 되고요. 연 1억 3천 이상의 수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스폰서가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아까 설명드린 플래티늄 핀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A는 2명을 더 도우면 사파이어라는 핀으로 해서 매출은 더 작지만 스폰서보다 작지만 수입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A가 알린 B는 꿈이 더 커서 3명을 후원하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면서 지금 한국아메의 에메랄드 평균 수입이 8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C는 꿈이 더 커서 6명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분은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아메의 다이아몬드 수입이 1억 5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안 받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석 다이아몬드 된 분께 여쭤봤더니 3억 이상의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크라운 램버서더가 되면 30억 이상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월급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들이 쉬는 주말에도 항상 나와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불안했습니다. 내일 당장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뭔가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나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메이사업을 알게 되고 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작년에 1년에 5개월을 한국에 안 계시더라고요. 해외 사업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우리는 이런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소비자 지원 시스템이고요. 저처럼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 나아가면 성공을 해나갈 수 있는 검증된 사업자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원 시스템에 푹 빠져서 올인을 해서 계속 짬짬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물건을 팔아본 적 없는 제가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에메랄드는 핀이 되었습니다. 이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도와주는 탑 리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사 임을 따라서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다니고 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제사업을 할 때 제 국제사업을 도와줄 분들입니다. 여기는 프라하 가서 만난 분들 대만 가서 만난 분들 또 인도네시아 리더 분 또 말레이시아 리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특별한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예고 패밀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그룹을 갖고 있고요. 비즈니스 볼륨으로는 세계 2위를 하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덱스터예고와 버디예고가 사업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아들 3명과 같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의 국제사업을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국제스폰서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리카이 사장님이십니다. 20여개 국에서 지금 국제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제 와이프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회사가 좋고 시스템이 좋다 한들 제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신 스폰서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두 분이 이호영 김혜련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사업을 알려주신 김종규 정은진 사장님이십니다. 처음에 만나 뵀을 때 항상 저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하려면 그래 저런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비교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 이사님이나 부장님 부장님 팀장님부터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에 아주 깊게 내천차가 확 새겨져 있습니다. 포스가 남다르죠. 그래서 출근하면서부터 지각은 한 날은 깨갱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인상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나이 들면 저런 인상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업 기존에 제가 연구개발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경력 15년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요. 아메이 사업으로 제가 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원한다고 하면 아메이 사업을 물려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 스폰서 사장님 덕분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섬찟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제가 잘 나갈 때 남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거기에서 정년이 있거든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나와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방법이요? 그거는 둘째치고 나와서 그냥 잠 안 자는 동안에라도 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퇴직을 하면 수입은 무조건 제로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은행에서 가장 높다는 지점장님들도 퇴직을 하면 마찬가지더라고요.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밀어줄 집안의 어른도 없었고요. 제가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불안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반 영원에 가서 우연히 들은 그 아메이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실현시켜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요. 아메이 사회사는 저에게 자본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알아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커피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는데도 6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직원 안에서 혼자서 하는데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세계 판매 1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아이템을 저한테 줬는데도 자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들은 매장을 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매장을 내야지만 사업권을 준다고 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장을 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을 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내지 말고 어느 누구건 대통령이건 아니면 아무 직업도 없는 사람이건 당신이 정과자든 자격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술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기술도 없이 당신이 꿈만 있으면 모든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친구 중에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품을 할 때는 뭔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의상실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재고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아메인은 100% 만족 보증제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반 이상 남으면 무조건 반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알려봤을 때 나 아메인 사업에서 망했잖아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반품 제도가 있는데 왜 망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넣지를 팔아와 한 달에 몇 사람을 가입시켜 너는 얼마 넣지를 사야 돼 그런 의무 규정도 조차도 없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상속을 하는데도 의무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얼마 넣지를 사지 않으면요. 내 개인 매출이 없으면 사업권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이 된다는 평생 상속이 된다는 말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최고의 아이템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도 당신이 직접 결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작은 월 30만원 정도 버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홀리첸이라는 대만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 아메이 공식 연봉이 18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든 사업의 규모가 어떻든 아메이 회사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업도 가능하게 각 나라에 아메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회사만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조건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스폰서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제가 아메이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성공자께서 이 시스템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교를 졸업할 무렵 큰 꿈에 차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격증 스펙을 쌓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한 해 한 해 해나가면서 제 꿈은 점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엄마는 지금 너무 잘해놓고 사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나는 대비해놓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만나고 저는 꿈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비포 아메이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꿈을 접으면서 살았다고 그러면 지금은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 꿈을 아메이 회사와 우리 성공 시스템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